1, 2, 1, 4 이끄라줘! 아유, 무슨 그런 구름쓰가 걔? 아니, 꼭 가사대요. 서현이만 보내면 되지, 왜 당싯고지 떠나가냐고. 몇 개. 아, 그 뭔만한데 가희 혼자 어떤 보냅니까 걔? 그냥 밥도 해주고 조금 이따가 내 올 건데 걔. 아니, 공허에도 그냥 나 혼자만 냉게도 갑을 먹었단 말이냐고. 몇 개나고. 아이고, 애기과. 아니, 밥은 어떤 거 입먹어? 그 밥은. 아, 그 곰국 끓여놓은 거 그거 먹음 시면 그때쯤 되면 와, 칠태죽에 다 먹어야 할 때쯤. 아니, 그 곰국도 석돌넉돌 먹을 말이잖아, 그거. 형님, 무슨 말일까? 형님 어디 감췄놓은 맛이? 아이고, 서현이 유학 가는디 같이 갔다 와서 될 거 아냐. 당연한 거 아닐 거야. 그냥 집도 알아보자, 놈이. 야, 당연한. 나는 여기 집집 기대냄잖아, 걔.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 우리 형님 이제 도저히 몸만 이렇게. 아이고, 경부야. 걱정하지 맙소. 걱정하지. 잘 어떤 걷는 험씨라. 현배 형하고의 저하고 번갈아가면 집 안에 잘 묶어 놓고 어디 갈아다니지도 못하게. 걱정하지 맙소. 아이고, 나 두 사람만 믿음 깜소. 예, 예, 걱정하지. 네, 갔다 오카라. 걔 그냥 이거 뭐 막 킁킁한 짐을 들은 게 뭐. 아이고, 이게 서현이 좋아하는 거 혹은 다만 강은해 해 주지. 아이고, 역시 우리 형수님은 그냥. 일단 우리 배운 거 안 사야 될까? 어, 나 비행기 시간. 아이고, 아이고, 혼자 가사는. 그랬어. 아니, 우리 같이 가. 아니, 우리 같이 가셨구나, 같이 가셨구나. 알았잖아. 아이고, 경헌뽕. 아이고, 경헌자 그러면. 아니, 부럽다. 자기들 새기고 좀 가니. 아이고, 갑시다. 아이고, 갑시다. 아이고, 갑시다. 아이고, 갑시다. 어? 어? 아이고, 열, 열, 열 년시대. 아니 우리 집사람이도 지금 막 전달해야 될 시간이지 무사 아무 활동 이거 아니면 지금 거. 나 비행기 시간 아니 우리 같이 가죠 같이 가죠. 아이고 아이고 나 그것도 모르고. 검칠 앞에 있잖아. 아이고 이 연론 씨 뭐. 우리는 하루 종일 한번 푹지근히 잡아야 되죠. 아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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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패나는 이게. 이야. 차.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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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래는 끼 맞게도. 푸. 밸래는 하면 살아나지. 사람이 코컬이 못 사나지. 법매 빨래를 하면 뚜껑을 딱 열고 Nak Singed Meлиjos Ong. 이것들을 딱 놀고. 딱 놓고 그 다음에는. 금의 서바이오는 전원Ah Ahies reached win song. 그리고 또 그다음 us. 요즘에는 세탁이 있네 세탁을 한번 누르면은 그만 있어보라 세탁을 누르면은 야이가 윙윙 돌아가야 될거니 세탁을 누르면 이거 뭐 막 시간날만 올라가고 그러지 이거 어쩜 아니 이거 기계를 잘 만들었을건데 이거 뻘멍이버게 에이 또 이벌그네 또 대싸그네 해역그네 이벙치면 집사로 못 막아야 되지 에이 그 이것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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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상부형 상부형님 응? 응? 아이고 뭐다 뭐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거 집이 거야 이게 미치실이기통이죠 아이고 야이 아니 이거 어차피 어지러질거 뭐 뭐 그거 내부른게 내부러도 돼지게 무삭형님 신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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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 슐팽에 이거 도색이 통씨도 이보다 깨끗하죠 이거 어쩜 작산 어른이 혹은 치아가 먹는 것도 뭐가 사죠 형수 없땐 이거 며칠이나 됐땐 벌써부터 경 아이고 참 큰일이야 큰일이라 아침에 세수는 없대가 야 세수는 뭐 메란하나 그거 저 잔칫집 갈 때 한 번 세수 오면 되지 그걸 뭐 메란 세수 오나 이제 바티도 갈 뿐 형수가 빨리 오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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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지 마랑이 온 짐에 나가이 저 라면을 끓여주켜 라면 먹은가라 아이고 대수당이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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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지 마라 고만히 고만히 서이 고만히 시라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신문지도 이 착하나 저리 착 아이고 아이고 형수 오면 난리 낫게 난리 낫거라 저 형님 이거 아이고 자 이니야 아무거나 줘도 먹는 아이나니 형님 대충 다 먹는 자 태양님 이거 봐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예 대충 먹는거지 라면 맛이 커가가 경호 경호야 자 자 자 자 자 자 아이고 그래 아이고 상 상이라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놔봐라 수건만 넣어 거 쓰는 수건 아니고 아이고 고만히 서면 자 이거 이거 자 젓가락 커버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씻어졌잖아 에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으 우리 스크밍타니 알레르기 아 전에 이거 스파 하나만 낳으신 뒤 그냥 저 대충이 먹으라이 적에 들어가면이 다 왔다 다 왔다 알았으나 이거 빨리 먹어. 이거 다 오늘 청소하는 거 보다. 청소는 무슨 청소를 할 말이냐. 아 이거 뭐 청소해야지. 형수님 아니면. 지금 우리 집사람은 밤낮. 왕 떼는 공항에서 비행기 탐 떼 놓으면 그때 취해도 되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누게 왕 보고 이걸 떠나서 집요금 깨끗하게 취하지. 여름 되가면 이거 포리개가고 이 곰팡이형 이거 어떤 감당하자. 이거 니측 벌려놨 때가. 아니 야 이 라면 끓려 저거 라면 먹을 생각을 하면 계속 전단이만 해. 전단이만. 전단이를 안 하게 힘숙하게 이걸 바보 쓰게. 너네네는 어지러진 걸로 부염시냐 이거. 케면 이 뭐라 이거. 막 깨끗하고 봐. 아니 이거 잘 영도 아신디. 알았어 그럼 나 형수님 심지어 이 사진 찍은 거 보내케 그러면. 아니 계속 전단이 하고 사진 찍으면 보내케 해 놓고. 병을 끄면 먹지 마다 가. 나 안 죽거라. 나 혼자만도 다 먹을 수 있어. 가. 혼자 가라 하자. 혼자 가. 아이고 나 진짜 예 알았어 가. 아이고 나 줘도 안 먹고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다시 오나 봐라 안 먹어. 안 먹어. 이런 누적심 다 먹었거든. 어휴. 그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동네 매일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 살아신가 죽으신가 보려고 하신디. 저게 집이 꽉. 도색이 통신도 저보다 낫쥬. 그 말 혼맞이 땐 나신디. 집이 가랜. 악살을 악살을. 너 집 이제 오지 말라는 음수다. 아 창부 형님? 네. 예전엔 형수님 막. 창부 형님 씨인데 뭐래 놀 때이냐. 아휴. 걔들 이거 형수님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신니. 꼴을 보나니. 너무한 게 아니고.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아 그래도 오랜만에 또 자유를 만끽하면서 해방감 느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한 두 번 자유 얻었당. 진짜 이디 매립장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을. 아우. 강 바보 속에. 냄새에. 아이고 이거 막 곰팡이 피져나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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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 나 갖고 나 갖고 가. 아예. 예심 없어. 아이고. 오사나 드실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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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형수님 식물들도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아이고 말라 비틀어. 아이고. 시원하지? 목말랐지? 아이고. 아이고. 목말랐지? 아이고. 아이고 배가 슬 고팠니건? 라면은 금방. 배 꺼지네. 아미도 썰을 먹어서 하지 아이고 가면서 밥을 해 먹여 그래 썰을 먹어서 하지 아이고 밥을 해 먹여야지 아이고 밥이나 해 먹으래 가자 아이고 아이고 늦은 발 먹어 복하나 아 으 으 으아 으 아 으 아 그거 하나도 뭘 이거다 다 뭐주신가 가만있어 아 으 이거 무슨 놈대 아 아이고 쪽파 입니다 뭐 잠시만 고만 있어보자 아이고, 이거 코치로 다 이거, 이거 요, 요, 요 아니, 야, 이거 뭐, 뭐 만들고 먹으니까 맛있는 김치찌개 두부를 올리 현배야! 혀지? 아, 혀, 혀? 아, 형님! 장베님! 어?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니, 난 코치로는 냄새 나니 나 들어가면 안 될 건가? 아, 형님! 들어오세요 어, 어, 어 뭐해 먹자, 놈의? 혀지, 김치, 찌개 아, 이거 두부도 먹고 네 야, 이거 먹어보면 안 될 건가? 아, 형님! 같이 드실래요? 아, 한번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어, 왔다 올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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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형님! 아이고, 고만! 제가 자치 생활을 해갖고 응, 형님! 할 줄 알죠, 김치찌개 이 정도는 봐 이야 아, 천천히 해주세요, 형님! 체하시겠어요? 나이, 집사람 머시니깐 모든 게 귀찮아게 형님, 이럴 때일수록 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셔야죠, 형님 아, 경여야 될 건가? 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먹고 어, 어, 어 정리하고서 어 우리 운동하러 나가자, 같이 아, 운동? 네 어, 그럼 운동 허게, 운동 허게 네, 천천히 드세요,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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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 아이고, 뽕불라 네, 형님. 일단 처음이니까 몸도 풀 겸 가장 기본 중의 기본, 한 바퀴 달리고 오세요. 달리고부터 하자고. 한 바퀴 돌고 오게 맛이. 어, 알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 크라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형님, 발만 이렇게 하면 어떡해. 다리, 다리 쭉쭉.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이고, 우상 이거 웃기니.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빼기 그냥 웃기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형님, 계단 있으니까. 계단. 또? 네, 또.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잘 타. 하나, 둘. 쉬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올라갔다. 내려오자. 하나, 둘. 야, 이거. 하나, 둘. 한 번 더. 하나, 둘. 야, 이제 쉬지 마시고. 하루 일어나셔서 팔굽혀펴기. 야,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아, 지금 힘들 때.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게 더 운동되는 거예요. 아, 호지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작산어른들이 이거 아기들 노는 놀이태에서 무시가 뭐의 힘수가 지금. 아, 지금 운동하고 있지. 우리 이 어른이 무슨 운동을 합니까? 아, 이제 형님이 좀 이제 실감이 나셨나 봐. 뭐가? 형님이 지금 외로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까지 이르셨어. 형님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왔다는 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고 아마도 형님 성향일 것보다. 이 어른은 원래 뭐 안 합니다. 먹어지면 자고 또 먹어지면 자고 거기다 호금 일단 또 호금 취해지면 짜풀어지고 뭐 늘상 일이 그런 건데 무슨 외로움 때문에. 야, 경부야. 사람이 말을 왜 그런 식으로 걷느냐, 너는. 아니, 저번부터 그냥 얼굴 봐주면 전 다녀는 게 계속 전 다녀고 말이지. 전 다녀는 뭐, 나. 뭐, 못할 말 해줄까? 형님 그, 그 호금 치료를 했더니 집이 가려나고 그거? 아이고, 작산어른 이거. 자,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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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사람이 외로울 때니 겨울 수도 있는 거라. 형이 원래 게을러 맛이 하는 거 보면 외로움 때문이 아니고. 간세가, 간세가.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형수님이 있다가 없으니까 또 이제 외로움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 야, 아이고 운동하는 사람 신디와 그네왕 염장 지르는 것도. 또 삐자, 또 삐자. 또 삐자. 야, 둘이만 운동하더니 너만 운동해. 나 감을 카라, 감을 카라. 아이고, 나 진짜. 또 그 말 할 때 삐딱, 삐딱. 저것도 버릇이라. 조금만 버린 거 그러면 삐딱, 삐딱, 삐딱. 또 형수하고도 공화목 삼는 거 아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형수한테. 형님이잖아, 그래도. 아니, 계속 뭐 나 말만 오면 나한테 뭐 막 모래를 쓰게 해. 그러니까 네가 좀, 말투가 너무 세. 좀 좋게 얘기해야지. 우리도 가게 마셔야지, 가게. 원래 그러네, 말투가 너무. 아니, 그냥 뭐. 저 형님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집이 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경북 하에는 그 무사경. 나만 봐주면 그 전단일을 경 못해 형이네. 아니, 운동하는 데 거 주차하거든. 지금 전단일을 한단 말이야. 아이고, 못한 놈이세요, 그거잉.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있으시면 진짜 경보한 거를 진짜 다 소두려할 건데 말이지. 경, 진짜. 아, 이 집사람 어디서는 난 진짜 어디가. 누 계신데 거치도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진짜 말 걸을 사람이 우리 서현이 형 뺏긴 하신데. 혹시. 아,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 주신거 봐. 조금 그렇지. 지금 창보 형님이 아까 좀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 지금. 아이고. 이제 그 형수님이 버릇은 다 내놓은 거다. 그 많이 하자. 밥 출리라 하면 밥 탁 출리라. 아이고, 이제 왜 이제 그리 없을 텐데 이제. 마음도 여린데 저 집에 간 또 막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그러니까 걱정이긴 하다 보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방법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긴 한데. 어? 그래? 좋은 방법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방법이 있을까? 경순! 연순! 크로스! 여보. 한장아. 생이 아버지. 여보. 야 생이 아버지. 응. 아이고 참. 보라 보라. 또 먹었구나 또. 생이 아버지. 아 여보. 아이고 이게 일어나고 새끼. 어디 들어 왕생이었지. 처먹은 또 안. 이거 뭐입시다 이거. 아 자기 너 시성이네. 조반행 빨리 받대갑서게. 아니 너.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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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경북. 이상한 혈택건술을 하지 말아라. 자기 강북 시성. 어. 조반 악행기는 빨리 과설같자. 아이고 아직도 정신무처리고 보라. 자기 일어나 갑서 자기. 나 조반 출리려심심해 이제. 자기 갑서해. 아니. 저. 아니 무슨. 주름쳐. 고. 고. 아니 이거. 꿈이나 뭐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저 꿈은 아니고. 아이고 정신 털렌린이요. 아이고 너 수이스 더 기해서는. 이거 DDL dividenído 가봐야 Essek. แ 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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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에 뭐 쓴 것들이야 그거 아니 아니 기분이 좋다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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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씨 준비 안 됐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이고 깨가 깨가 쏟아주는 소리 서방님 식사하세요. 아니 무슨 쇠개기 쇠개기 아이고 오랜만에 이거 드셨지? 아이고 잘 먹었잖아 아이고 그냥 이거 하얀 굳지 말고 열심히 드세요 열심히 난 마.. 어디 마구 막 하얀 해시만 더 드십사 양 내가 1일 마누라는 존소리 덮고 먹구다 이거 되면 자기 먹어 밭뒤 비루형 그거 탁 와불고 밭뒤 가기 전에 이제 분리수거 해동 형이 넘어갔어 밭뒤에 예 자 또 먹어 아침이 밥을 잘 먹어야 비루타는 거고 일을 우리 그거를 놔둬 하라고 이러면 끔두기라요 형수님 저 외방관 형수님 불렁이는 우사 아 아 이거를 분리수거 하라고 네네 분리수거 어 아 아 아니 이거 그냥 저 안하고는 안될건가 아 분리수거 해야죠 아 그냥 뭐 수백종이 그냥 나불면 알아라 그래 취하는거 아니 에휴 환경을 생각해야지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병 한번 해보세요 아 분리수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여기는 병 병 여기는 병 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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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구한 날 밥을 안 먹고 맨날 그렇게 술만 먹고 병이 몇 병이에요 도대체 어 진짜 속 버려요 그러다가 아 아니 이거 경부가 우리 집들이 병원에 이거 놔둬던 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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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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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밭에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밭에도 가자고 아 그럼요 알았어 일을 해야죠 누가 거기 밭 누가 해줘요 그걸 아니 이제 점점 저 너 우리 집 사람 닮아 뵙죠 아 그럼 내가 현순인데 그럼 비슷하지 빨리 가서 일해요 빨리 일 아니 빨리 아니 우리 내가 쫓아갈 거야 내가 밭까지 자기 잘하고 있어 어 잘 입자 아휴 맨날 허구헌 날 이렇게 술만 퍼마시고 어 밭을 관리 안 하니까 풀자란 거 봐 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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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서 풀어 저기 저기 어 이쪽 어 저기 저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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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렇게 천천히 해서 되겠어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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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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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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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꼼꼼 꼼꼼히 꼼꼼히 어 이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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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됐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지금 거의 다 뿌렸는데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자동 어 앞으로도 제가 없어도 예 밥 관리 예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퇴근 퇴근 중상 중상 쉬어 나 이거 뭐 멀려든그랍다 우리집이 우리집 아닌거예요 우리집 아닌거예요 어째야 들어오십시오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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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일이고 이건 어떤 하고 깨끗해 백과 아이 바퀴벌레도 여기 댕이질 못하게 생기신 게 아니 바퀴벌레 등장 됩니까 이척 거꾼 사람답게 이네 살아서 좀 어떤 거꾼 판치룡이 취해진 건 남수가 아이고 이척 판치 건가 보다는 아이고 난 진짜 이 아이고 가슴이 우리 집사님 또또또또또 너네가 이처로끼 버딱 사귀라는 왕에 청소해주고 권하니 고맙기가 나의 매매 아이고 아이고 고맙게 아 그 마음 쓰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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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 뚝 여보 형님 현정아 그만해 형님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형님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생활도 챙겨가면서 우리 뭐 같이 살면 좋잖아요 형님 여기 안거리 방도 많잖아요 여기 하나 둘 형님 하나 쓰시고 제가 하나 쓰면 되잖아요 아니 경우면 내주게 경영이 검은 왕 사라 주젠 아 그럼 내일부터 바로 여기 제가 씁니다 방 그럼 현배야 검은 왕 같이 살면 요번에 먹은 김치찌개 두부동동 띄운 거 그것도 만들어 주젠 아유 김치찌개 뿐이겠어요 동태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콩나물국 미역국 제육볶음 낙지볶음 다 할 수 있어요 저 아 그럼 왕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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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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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배 형 이 방에 사는 거 어 어 대문에 나가 밥거리 살구다 밥거리 부살 눈에 집들그러도 그니 아니 이제 저도 이제 장가가고 하면 분가행 살아야 되고 어 미리미리 그 사람이 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은 경보가 박거리왕 살구 우리 아인 저 운영방 살구 그럼 곧이 형 살아주는 거라 김인 조반부터 행인의 저녁까지 우리 곧이 밥 먹는 거 봐 경미사 좋다 좋다 그럼 우리 곧이 사는 걸로 네 네 어 오랜만에 우리 이거 한 번 할까 오랜만에 네 어 참고 현배 경보 화이팅 예 flower 자 네